아니 아니 왜 왜 왜 왜 왜 자꾸 이렇게 뭐 괜히 뭐 시간 끌고 뭐하고 하면 더 이상해 아 네 인어.. 인어 오빠랑요 네 그렇지 맞지 우리 쿠나 큐브는 좀 이게 좀 안좋아 안주나 뭐나 이런거 다 좋고 한데 이 방음이 좀 이렇게 좀 안좋게 좀 그런거 같아요 이게 좀 아쉽긴 하지 근데 옆방에 좀 노래 잘 부르는 애가 있다 이런 것도 분위기 나름 되게 좋아 라이브 카페 온거면 길어 어 저 저번에 왔을 때 옆방에 그 퀸 노래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셔서 너무 귀엽은 줄 알았어요 진짜 누구랑 왔는데? 저는 그냥 방송으로 왔었어요 너 혼자 왔어? 아니요 그럼 누구랑? 어? 어? 왜 편하게 얘기해 어? 아니 아니 왜 왜 왜 왜 자꾸 이렇게 뭐 괜히 뭐 시간 끌고 뭐하고 하면 더 이상해 아 네 인어.. 인어 오빠랑요 아 아 아 아 왜요 어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그쪽이야? 음.. BJ 하기 전에 왔었어요 어? BJ 데뷔하기 전에 응 아 그래 그러면은 뭐 어디 강남역 뭐 야킹이나 뭐나 이런거 같다가 뭐 길거리가다가 이렇게 그랬었는가 보네 어? 어? 에이 여러분들 그 정도야 뭐 뭐 그럴 수 있지 어? 응 얘들아 좀 기분 그런 데 여러분들 좀 담배 한 대만 좀 하실게요 음 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